그 느낌이 있어요. 그 느낌 있죠? 아 있어요. 유타 형. 유타 형. 다른 멤버. 피 맞으면. 대박. 전화 안 들어요. 재현이가 더 작사를 했다고 들었는데. 하자. 나이스. 라고 얘기를 해서. 퍼펙트. 너의 답은 퍼펙트. 유타 형의 파트죠. 제 파트 전. 전 파트 이제는. 그 파트 진짜 종교 선생님 잘 들었어요. 땡큐 땡큐. 엘리 칠 때도 그렇고 유 때도 그렇고 형이 있으면 뭔가 더. 안정감이 딱. 부족한 오프로를 약간 채워주는. 이 노래 자체가 그냥. 뭔가 신나고. 또 약간 리듬이 있는 노래라서. 그래도 이 노래를 듣고 뭔가 기분이 좀 오프됐으면 좋겠고. 다양한 장면에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대박 좋아요. 파이팅. 두 번째 헬스 단입니다. 철로 기반으로 한번. 목소리가 더 특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. 맞아요. 굉장히 좋고. 뮤지컬 어때요? 뮤지컬 좋다. 도영이가 만든 뮤지컬. 네, 감사합니다.